안녕하십니까. 희엄TV입니다. 3월 8일 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부양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원에서 한국돈으로 2140조원 부양안을 통과했네요. 이제 9일날, 내일이죠. 하원을 통과하고 당연히 통과하겠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본격적으로 돈풀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은 배제하였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왜 중요하냐면 저소득층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걸 인상을 하려고 했냐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때 급여 항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이 최근에 확 살아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안 시켜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배제된 거죠. 사실상. 물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실상 기술이 필요 없는 저소득계층의 일자리들이 대거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민주당 대해서도 반대를 했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안이 굳이 이 부양안에 포함됐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 했던 것이 사실은 큽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뺐죠. 이게 빼니까 아무래도 빨리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돈풀기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돈풀기를 하는 것은 분명 주식시장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리 상승 압박이죠. 왜냐 연준이 돈을 풀 때는 금리랑 상관없이 돈을 찍어서 풀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돈을 풀 때는 돈을 찍어서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국채를 찍어서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요. 국채를 찍어서 돈을 풀면 국채를 찍어서 국채를 팔면 그거는 시장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시장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는 다음에 다시 파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 아랫돌 빼서 윗돌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국채를 연준이 사준다면 이게 달라지죠. 그러면 시장에 더 돈을 많이 풀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연준은 지금 매월 동일한 액수의 국채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미국 부양안이 대규모로 통과되봤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연준이 무언가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부양안을 통과해서 돈을 뿌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시장에 큰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나서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FMC 회의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6%로 찍고 현재 1.577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너무 빠르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원래 국채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5%를 돌파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속도면 한 두 달 안에 2%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2%를 찍게 되면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보통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어서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들어옵니다.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이렇게 빨리 급격하게 2%에 도달하면 사실 주식을 살 이유가 없죠. 10년물 국채만 사도 안전한 10년물 국채에서 매년 2%의 안정된 수익을 주는데 소위 말해서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주식을 굳이 살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다고 볼 때 배당금도 1.5% 정도가 안된다. 그럼 국채를 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미국 주가가 오른 거는 물론 중국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컸습니다. 미국 고용이 2월 신규 일자리가 4개월에 최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 경제가 2월에 갑자기 살아나고 있다. 확 좋아졌다. 이 얘기죠. 그러면 어? 그럼 이렇게 미국 경제가 확 살아나고 있으면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일자리가 확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벌 것이고 그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겠죠. 소비가 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도 늘고 기업의 이익이 늘면 증시는 오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보다 기업 성장이 더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굳이 증시가 떨어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달러 지수가 오르는 겁니다. 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미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미국채를 사기 위해서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를 환전해야겠죠. 달러를 환전해서 미국채를 사기 위해서 물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오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살아나며 경제가 상승하면 그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추세가 지속되는 거는 신흥국에는 최악입니다. 왜? 아니 안 그래도 미국 국채금리도 오르는 판에 미국 달러까지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 달러 가치의 상승은 금리 상승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 미치겠는데 달러까지 상승한다? 이 정도죠. 그러면 신흥국은 두 배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신흥국에 있는 신흥국 시장 돈이 미국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가 꺾여야 됩니다. 금리도 꺾여야 되고 달러 지수도 꺾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하는 건 좀 어렵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WTI 유가는 또 천정을 뚫고 상승 중입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한파로 생산량이 부족해지면서 미국의 재고가 감소했죠. 거기다가 OPEC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연장했어요. 어이구 생각보다 협의도 잘하네요. 작년 3월 달에 막 싸워서 주가를 폭락시키더니 이번에는 이제 감산 합의를 연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6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7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게 유가 상승을 한다는 거는 유가가 상승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유발합니다. 자 유가가 올라가니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세지겠구나. 그럼 어떡해요. 금리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리 상승을 이끄는 게 유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유가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하죠? 유가의 상승의 원인이 바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한파로 인한 생산량 부족입니다. 물론 이제 OPEC 플러스 감단 합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중국 양해 전에 금리 인상을 위한 모든 게 다 딱 마저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 한파 이제는 기후까지 미국을 도와주네요. 설마 기후까지 조정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설마 설마겠죠. 아무튼 현재는 유가도 상승하고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신흥국은 최악입니다. 중국도 신흥국이죠. 중국에 굉장히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현재 양해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죠. 양해 막판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엔 양해 끝날 때까지는 이 추세는 계속하지 않을까 일단은 보여지고요. 양해 끝날 때까지 중국이 현재와 같은 포지션을 잘 유지해주면 그때의 이유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있습니다. 특히 유가는 무조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국 한파가 이 피해는 앞으로 한 달 안에 해결이 됩니다. 계속 미국이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한파 피해를 몇 달씩 끌고 가진 않죠. 그리고 오펙 감산도 이게 일시적인 거죠. 앞으로 몇 년 동안 감산을 계속한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것은 많이 올라가요. 70달러를 뚫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시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유가가 만약 내려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도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가능성도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간다 하면 금리도 지금처럼 급격한 상승은 어렵죠.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금에서 중앙은행의 돈풀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4대 중앙은행의 돈풀기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어? 중국 긴축한다며요. 누가 그런 뻥을 쳤죠? 중국은 긴축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은 항상 이렇게 왔어요. 내려가 좀 유동성을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여기서 이만큼 줄였네요. 그러다가 다시 또 늘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것처럼 주장창 올리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꺾으면 와 중국 긴축하네. 다시 올리면 어 뭐야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보시면 하시겠지만 대세적인 거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말은 긴축하고 있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뭔가 가끔씩 팔면서 가끔씩 이제 돈을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긴축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야 우리 긴축할 거야 우리 긴축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양탈깎이 생각하지마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긴축이란 건 뭡니까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쉽게 얘기해서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 살면서 최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곤 해보셨을 거예요. 뭐 완전히 삐쩍 마르신 분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처럼 외모에 관심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물죠.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아무리 말랐어도 예.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다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렇죠.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은 생각해보고 심지어는 시도도 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힘듭니까? 자 그게 바로 김축입니다. 군사를 빼는 겁니다. 당장 고통이 따릅니다. 자 중국이 지금 김축을 하겠다? 고통을 수술 주고 군사를 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쉬울까요? 그리고 김축을 할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고용이 어려워집니다. 중국도 지금 물론 말은 얘네들이 합니다. 양위에서도 지금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코로나를 가장 먼저 극복했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이번에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겉으로 보기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이 살아야 되죠. 고용을 살려야 되는데 긴축을 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고용을 살려면 수출이나 내수가 좋아야 됩니다. 수출은 미국이 지금 갈수록 차단할 것이 뻔합니다. 그건 중국도 알아요. 결국은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긴축하면서 내수를 살린다? 이건 뭐죠? 술 먹고 운전은 하겠지만 음주운전은 안 하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자, 신흥국 주식펀드는 8주 연속 유입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시아는 계속 매도 중이에요. 신흥국 신흥국 도대체 어디에 들어오길래? 아시아는 다 매도하면서 신흥국 아시아 빼놓고 뭐가 있죠? 러시아 브라질 이런 데인가? 거기 들어오나 보네요. 그쪽 들어오는 것 같고 아무튼 신흥국 주식시장으로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아시아는 지금 크게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34억 달러 지난주에는 42억 달러 가장 많이 빠진 데가 대만입니다. 다행이네요. 한국은 2위입니다. 한국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태국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 태국 다음에 베트남 이런 식이네요. 그 다음에 인도 하긴 뭐 대만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오르긴 했었죠. 대만이 가장 많이 빠지네요. 아 이거는 좋네요. 빠져야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아시아는 사실 작년에서 올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중시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중시가 가장 많이 오르면요. 빠질 때도 가장 많이 빠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아니면 하락 박스권을 유지하면 좋지가 않아요. 차라리 하락하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FMC 회의 전후까지 한번 크게 한번 하락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반등을 가기 위한 하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이거는 뭐 박스권을 글쎄요. 3월 4월 어쩌면 한 5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지겹죠. 사람들은 아주 피말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끝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 한국중시는 아직 마지막 한 발 최소한 최소 마지막 한 발은 남았습니다. 슈팅 한 발은 남았어요. 재상승을 위해 현재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재상승은 반드시 올 거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난 다 털고 날 거다 하고 싶은 분들은 잘 기다려줬다가 마지막 한 발 최소 뭐 버블이 온다면 두 발 세 발도 올 수는 있지만 최소 한 발은 슈팅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먹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걸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매도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상품을 사야겠죠. 다른 상품을 사던지 뭐 달러를 사던지 해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신흥국 채권펀드는 지난주에는 유출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신흥국 채권펀드가 계속 유입하다 유출하다 유입하다 유출하다 지금 최근에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니 미국 국채가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누가 신흥국 채권을 삽니까 네 자 그러면은 신흥국 채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줄어드니까 금리를 더 올려줘야겠죠. 미국 국채금리가 예를 들어 1.5%면 한국 국채금리가 뭐 1.6%다. 그럼 솔직히 한국 국채금리 삽니까? 0.6% 차이 나면 아니죠. 최소한 0.5에서 1% 차이 날 거 차이 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 국채금리가 1.5% 올라가면 한국은 2.0% 넘어가야 되고 저기 뭐 필리핀은 한 3%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주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에 급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흥국 채권은 점점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흥국 국가에 있는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가겠죠. 국가와 국가 채권도 이 국가의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데 기업 부채나 가계 부채는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것은 고용과 소비의 문제를 유발하겠죠. 결국 실물 경제는 뭐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채권 펀드의 유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신흥국 채권 펀드가 계속 유출한다. 이거는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 그때는 아 이거 좀 팔고 현금화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지난주 주식시장 금요일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부분 이래요. 오전에 빠지다가 오후에 확 반등했죠. 특히 상해는 막판에 막 올랐어요.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니케이도 막판에 올라갔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이랬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막판에 올라갔냐 바로 중국 양해에서 나온 소식 때문이죠. 중국 양해에서 2021년 경제 목표를 발표했는데 일단은 긴축 인 것처럼 발표했어요.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긴축 같지 않은 긴축이죠. 그걸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죠. 목표치가 보면은 아 참 재미있는 목표치를 삼았죠. 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 코스피는 예 오전에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 팔다가 개인이 샀죠. 근데 오후 들어가 보시면 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지만 연기금이 주로 팔았죠. 외국인은 안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안 팔고 개인이 사니까 주가는 올랐죠. 물론 이제 외국인 막판에 조금 팔긴 했는데 그래서 막판에 반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뭐 오늘은 반등을 하겠죠. 심지어는 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또 올랐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한국 시장 반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승 시작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코스닥도 사실 핏해요. 근데 코스닥도 핏하게 갔는데 오전에는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다 팔았는데 재밌는 현상이 생겼어요. 막판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어요.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왜 코스닥은 이렇고 코스피는 아니랄까요. 던진 거죠. 많이 던진 거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반대매매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2시 이후에 조금 빨렸으니까 반대매매가 약간 나오고 플러스 던진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있죠. 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바닥에서 거의 열받아서 던지는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줍줍 하고 계시죠. 줍줍 역시 개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닥에서 던지는 거면 코스닥은 사실 거의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더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질까요. 특히 이제 지금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진 바이오 나 이쪽은 더 빠지기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 코스닥이 확 올라가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전히 박스필을 당분간 유지하긴 할 겁니다. 그러다가 얘도 마찬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무섭게 상승하겠죠. 그때는 다시 한번 천 포인트를 코스닥 같은 경우 뚫고 쭉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통 모든 거의 대부분 전문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생각하고 천 포인트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한 1100에서 12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 날 개인은 1조 3천억을 매세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요. 근데 신기한 게 파상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하방이에요. 선물 매도하고 콜 매도 품 매수했죠. 근데 개인은 사실 코스피 코스닥 매수하시는 분들하고 선물 옵션 매수 매도하는 분들이랑 좀 다르죠. 선물하시는 분들은 선물만 하고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만 하시기 때문에 같이 하지는 않아요. 보통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같이 하죠. 물론 기관도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금융투자가 같이 하죠. 금융투자만 같이 하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관 중에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하고 옵션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보시면 외국인은 선물 매수하고 미니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옵션은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수했고요. 이번 주가 선물옵션 만기일이죠. 목요일 날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생포지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외국인들 파생포지션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오늘하고 내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파생포지션을 잡는지에 따라서 목요일 날 분위기가 보여지겠죠. 자 이것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죠. 이게 좀 얼마 전에 2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사실 이 기사가 나올 당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세 혜택 축소된다. 왜냐 이게 4월부터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끊었냐면 자 시장조성자라 알고 계시죠? LP라고 하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주로 시장조성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매수매도를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들이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거래세가 면제 되다 보니까 금융투자가 무슨 짓을 하냐 무제한 초단타 매매를 합니다. 막 사고 팔아요. 계속 사고 팔아요. 초단타 매매는 무제한으로 해요. 왜 거래세가 없으니까 안 내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무제한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이 금융투자가 사실상 시장을 교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 초단타 매매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왜? 4월부터는 이 거래세 면제가 혜택이 축소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축소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거래량이 충분한 대형 우량주들은 이제 시장조성자의 사실 필요 없죠. 그런데들은 그래서 시장조성자가 필요가 없으니까 대형주는 이제부터 이제 시장조성자 애들이 니네들이 거래할 때 니네도 거래세 받겠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시장조성자 시장조성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코스피 200 기업들이죠. 코스피 200 기업들에 대한 사실상 시장조성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얘네들이 거래세 면제 혜택을 통해서 무제한 초단타 매매를 친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선물 가격과 코스피 200 기업과의 그 가격 차이 괴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차익거래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금융투자가 차익거래를 한다고 선물을 사고 주식을 팔고 이때 주식은 코스피 200을 파는 거예요. 선물을 팔면 얘를 사고 이런 식으로 차익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한 거죠. 실제로 그런 거래를 통해서 지난 1월달도 1월 선물 옵션 만기 2월도 그렇고요. 금융투자가 큰 수익을 짭짤하게 올렸죠. 근데 이걸 이제는 못해요. 4월달부터는 못합니다. 왜? 아니 거래세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이 만약에 무제한 초다타 매매를 하면요. 매매하고 났더니 거래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스윗보다 그러면 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다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들이 이걸 못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무슨 코스피 200 뭐 그 현물은 그렇겠는데 선물이 문제죠. 선물. 이번에 선물 옵션도 그렇고 자 3월달에 이번에 만기일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번 만기일 이후부터 즉 그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이번에 대거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골치 아파요. 청산하기가 만기일 넘어가서 3월 말까지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4월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걸 들고 가야 돼요. 그냥 제대로 거래도 못하면서 얘들이 이런 대형 얘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액수의 금액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거래를 여러 번 하다가 이 거래세로 돈을 뜯기게 되면은 수익률보다 거래세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망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걸 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거래세 면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얘들은 이번 만기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그동안 쌓아놨던 그들의 포지션을 대거 청산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신규 포지션을 설정할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동안 얘들 하던 짓이 무제한 초단탑 매매를 통해서 포지션을 설정했는데 이걸 못하지 않아요. 이걸 못하면 어떡해. 거래세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러니 장난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가의 변동폭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가의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막 2% 올랐다가 막 2% 떨어졌다가 막 100포인트 올랐다가 응? 100포인트 내려갔다가 이런 짓이 못한다는 거죠. 금융투자가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금융투자는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렵지만 개인은 어떻죠? 개인은 좋죠. 우리는. 왜? 우리는 자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투자가 장난을 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인은 좋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있죠? CFD CFD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CFD를 통해서 레버리지 10배를 일으켜서 외국인 매수매매를 통해서 보면은 주가를 왜곡시켰죠. 누군가 예를 들어 내가 뭐 천억을 산다. 그럼 CFD로 천억을 사면은 외국인이 1조를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CFD 천억을 팔면 외국인이 1조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굉장히 큰 레버리지 일으켜서 주가를 휘청휘청하게 만들 수 있던 거죠. CFD가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4월부터 거기도 세금이 붙죠. 그동안은 면세입니다. 3월 말까지는 면세고 4월부터는 세금이 붙어요. 그러면 이 CFD를 갖고 장난질을 하는 게 확 줄어들겠죠. 세금이 붙으면 그런 장난질을 함부로 못 칩니다. 왜? 세금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CFD를 이용한 거래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세금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뻔히 알고 있는 정부는 그동안 뭐 했을까요? 왜 이제 와서 세금을 붙이시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웃겨요. 서민들 뜯어가는 세금은 그냥 잘 붙이시면서 그런 쪽 세금은 항상 이렇게 뭔가 뒤가 좀 아 예 이렇게 정부 욕하면 싫어요 많이 누르시더라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정부 때로는 이런 주식 관련돼서는 할 말은 해야 되는데 할 말은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안 하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무난합니다. 3월 4일 예택금이 보시면 9253억 줄었는데 근데 이날 주식을 2조 이상 매수했죠. 그럼 실제로는 1조 이상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쁜 거 아니고요. 보시면 미수금도 줄었고 신용도 줄었죠. 우리가 합쳐서 신용 미수라고 하죠. 신용과 미수의 차이는 뭐냐 미수는 며칠 안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신용은 조금 길게 좀 이따 갚아도 되지만 그래서 보통 신용융제를 많이 쓰죠. 미수보다는 근데 둘 다 감소했습니다. 이게 좀 감소해야죠. 요즘 같은 시기에 저는 그래요. 요즘 같은 시기에 신용 쓰는 분도 대단하지만 미수 쓰는 분들은 정말 와 이분들은 정말 이야 대단 정말 대단한 걸 떠나서 어맘한 거죠. 지금 이거는 정말 며칠 안에 다 갚아야 되는 금액인데 이걸 갖고 요즘 같은 변동성이 이렇게 큰 장에서 대세 상승자가 아닌데 미수를 때린다? 와 이거는 진짜 놀랍습니다. 놀라워. 금요일 시장 곡선을 보시면 이래요. V자 같기도 하고 나이키 간접 광고 아닙니다. 아무도 저한테 광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광고 얘기 나온 김에 한 번 더 하면 저는 유튜브에서 광고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지 말지 제가 광고를 몇 개 집어넣을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구독자 많은 분들은 자기가 광고를 몇 개 넣겠다. 선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택을 못합니다. 구독자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고가 맞냐 이렇게 하신 분 계시던데 그거는 유튜브가 집어넣은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집어넣은 거지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제가 하는 영상에 광고를 한 개 넣어라 다섯 개 넣어라 일곱 개 넣어라 이런 얘기를 저는 클릭도 할 수 없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건 나이키 광고가 아닙니다. 곡선이 이렇다 이런 건데 좋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이렇게 끝났으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좋겠죠. 대신 뭐 5호는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지금 블랙아웃 때문에 입이 지금 틀어막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준이 괜히 나와서 한마디 하면 계속 빠졌죠. 지금 연준만 조용히 있으면 괜찮다. 웬만하면 근데 좀 보면 테슬라만 이렇게 박살났어요. 이게 뭐야 이게 미국은 초록색이 올라간 거고 빨간색이 내려가는 거죠. 우리나랑 좀 다른데 테슬라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테슬라 혼자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러면은 한국 2차전지나 전기차도 빠질 건지 이건 봐야 돼요. 만약에 월요일날 빠지면 아 아직도 테슬라랑 같이 가는구나. 근데 어? 우리나라는 오른다. 2차전지 전기차 오른다. 어? 테슬라랑 이제는 좀 서로 다르게 가는구나. 왜냐하면 테슬라가 좀 비트코인 얘기하면서부터 좀 이상해졌죠. 비트코인 하면서 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아무튼 성장주는 지금 4월까지는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주가 끝난 건 절대 아니다. 성장주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대부분 시장에서요. 증시를 이끄는 건 대부분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성장주고요. 아무튼 지금은 좋은 종목이 저렴해진 시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기회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기회를 잡아도 수익이 나려면 시간이 걸리죠. 기회 잡으니까 잡자마자 바로 수익 짠난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진짜 글쎄요. 테임머시 타고 미래에서 지금으로 왔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걸 기회다. 내가 볼 땐 기회 같은데? 라고 해서 그 기회를 잡고 있어도요. 그 기회가 진짜로 수익을 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거 항상 참고해 주시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 나오셨어요. 자기가 미국 주식을 하다가 손실을 봐서 열흘 전에 미국 주식을 팔고 금을 샀는데 금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떻게 되냐. 금은 오를까요? 내를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은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닌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결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 산지 열흘 만에 지금 떨어졌다고 그런 댓글 3개인가 4개 남기셨어요. 그런 분한테 제가 들고 계시면 오를 겁니다. 하면 나중에 안 오르면 오른다든지 왜 안 올라요? 모른다든지 왜 안 당연히 사기꾼이네 나쁜 놈이네 하고 뻔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파시고 딴 거 사시죠. 했더니 올라요. 아니 빠진다고 내가 팔았더니 오르네. 야 이 나쁜 놈아 이 도둑놈아 이 사기꾼 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왜 거기다 대놓고 온론이 많이 사세요 마세요 라는 말 할까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금인데 지금 금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금리와 반비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실질금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금에 대해서 논한다. 지금 어렵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투자는 내가 사면 일단은 물립니다.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나중에 대세 상승한다면 기다리면 다시 오르죠. 근데 산지 일단 사는 시기부터가 문제가 됐고 공부도 안 하고 샀을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사고 나서 열흘만에 오를까 내릴까 걱정한다. 와 이거는 뭐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저축은행 금리 제일 많이 주는 데다가 돈 넣어놓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그나마 내 돈을 가장 덜 손해보는 겁니다. 주식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그런 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경제 공부입니다. 참고해주시고 오늘은 상승으로 시작할 테니까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요. 만약에 오후에 빠지면 뭐 아 또 올랐다 빠지는구나 그런가 보다 왜 지금은 박스권이니까 FMC 끝나기 전까지는 이 박스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FMC 끝나고 나서 하락을 한다면 좋은 신호 자 FMC 끝나고 나서도 계속 박스권이면 아 박스권 계속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